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117쪽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4세는 4세 이후로는 117쪽 개정판 3세까지는 337쪽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과정 신세스틱아스 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문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선 안된 부분이 여기 유니크 22쪽 입니다 여기는 83쪽 시제 현지한다 과거에 있다 미래 할거다 현지다 했다 mpp 핸드 pp는 과거에 다했다 이 83쪽은 반드시 아무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의 해석 방법에는 다섯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주동 주동 보호 주동목 주동 간직목 주동목 보호 주원은 동사다 주원은 보호이다 되다 주원은 동사다 목적어를 주원은 동사해 주다 반복의 직목을 주원은 동사다 목적어 보호하는 것을 주원은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주동 주동 보호 주동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해석 방법 해석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올 부분 여기에 있는 단어를 가볍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한번 따라해주세요 cook, near, 안 따라 안해도 안 따라하면 나 혼자 하는 말이야 too 따라해주세요 fire, dismiss, discharge 넌 해고야 you are fired you are fired you are dismissed you are dismissed 많이 이걸 쓰면요 여러분 사극보면은 물러가거라 물러가거라 이럴때까지 you are dismissed 그렇게 말합니다 넌 해고야 you are fired discharge lazy 게으름 be over relax relax 쉬다도 있고 진정하다 relax 진정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beach even differ from lucky 운 좋은 headache 크로 말하면 큰 headache might as well 하는 편이 난다 pay for the tickets 표값을 지분하다 pay가 지분하다 exceedingly extremely 따라하고 있습니까 express 일 sick 일은 영어식 sick 미국식 must fp 했음에 틀림없다 absent cancel one night hold off 아주 중요한 의입니다 text message 문자 text message 자 이제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의 종류 아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 두고 여기 두 번째 줄까지는 토익이나 수능이나 토익이나 템스트나 다 중요 세 번째 최고급 과정 토플 고난도 독해 최고급 과정이 나옵니다 신세스 비카즈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맨날 나오지만 중학교에서 신세스 비카즈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신세스 비카즈 어느 쪽을 한 번 따라해라 신세스 비카즈 이제는 그 문화 신세스 비카즈 신세스 비카즈 신세스 비카즈 신세스 비카즈 신세스 비카즈 in so much that, great that, in so far as, in so far as 제넘버리기 한동대만,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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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때 그 in so far as, in so far as, as long as, as long as 이것도 한동대만 해서 때문에 있었죠 as long as, in so far as, in so far as sing as, sing as how, in so much as, in so much that, great that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알아도 단어, 단어, 하나씩 조각조각을 알아도 붙어서는 때문에다 라는 뜻을 가진 이웃 접속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은 이제 신세히 비카소하면 되지만 자, 비카소, 비카소 다음에는 주어동사구입니다 주어동사, 근데 비카소는 명사구가 뭐지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가 전치자이기 때문에 비카소, 오인투두, 오인투두, on account of underground score of, as a result consequence of, in consequence consideration view of, by virtue of, by reason of, in the wake of, love of, in the wake of 비동사 뒤에서만 쓴데 여기 요즘은 이제 토익같은 데서는 비동사 아닌데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놨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Since you are busy, I'll cook dinner Since you are busy, I'll cook dinner 당신이 바쁘니까 내가 요리할게, will? 할 것이다 Since you are busy He was fired on the ground that he was lazy 그는 해보당했다 underground that he was lazy 개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야 Now that exams are over, 시험이 끝났으니까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실 수 있어 Now that exams are over I can relax a little I can relax a little I can relax a little A little 여기에서는 little 여기에서는 little 여기에서는 little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that it's raining, we'll not go to the beach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불에 가지 않을 거야 비가 오는 것을 보면 그 말이야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불에 가지 않을 거야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왜냐 그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거든 인간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They were lucky in as much as no one was hurt in the fire 그들은 lucky했다 행운이 있었다 행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러면 좋겠네 아무도 화재에서 다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된다 한번 가보세요 보기좋아도 안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것도 있어요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프니까 I won't be going to work today 오늘 출근하지 못하겠네요 오늘 직장에 가지 않을거야 I won't be going to work today We might as well go, 우리는 가는 편이 났다 might as well, 가는 편이 났다 handbell, dog, handbell, go 가는 편이 좋지 왜냐면, seeing as we have already paid for the tickets seeing as we have already paid for the tickets 왜냐면 벌써 이미 표값을 지불했잖아 표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가는 편이 났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n so much that, it is humanly possible Humanly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In so much that 인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I try not to lie Lie가 거짓말하다 나는 아무 것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대로 해도 됬는지 여러분이 잘 보기 바랍니다 감시해줘 막 그물 잡아줘야 돼 이 책에 있는 그물을 막 잡아줘야 돼 흠을 있는 대로 담아서 나한테 주세요 그래야 막 차게 팍 타는 것이지요 흠을 있는 대로 잡아줘야 돼 grant that the story is true 대신 없어도 된다 grant that the story is true 그 이야기가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there is not a lot you can do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할 일이 많지 않다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자 이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since it because in the end of the day it is as much as underground sing as out, sing but out but sing as out, it's so much that, it's so much that, it's so much that, so long it's so far as, as long a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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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다 외워버려야 돼 다 외워버려 grant it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자자자자 단어 읽고 해석을 자자자자자 한 다음에 이제 speaking if you wanna be able to speak English well you should try to think about everything in English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당신 바쁘니까 내가 요리할게 I cooked dinner since you are busy because you are busy since you are busy I cooked dinner I cooked dinner because you are busy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계열을 했기 때문에 해고도 됩니다 He was fired underground that he was lazy He was fired because he was lazy he was lazy 해도 되죠 because 가장 대 대화체에서 만들 수 있죠 책은 이제 underground 썼습니다 He was fired underground that he was lazy 시험이 끝났어 나는 정신수가 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Now that the exams are over I can relax a little 또는 뭐 마음대로 나는 항상 추어는 동사다 나는 쉴 수 있다 I can relax a little because the exams are over 이렇게 because를 써도 된대 지금 이 책에서는 now that he 나오고서라고 기억합니다 Now that the exams are over I can relax a little 이렇게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군이 안 날거야 그러면 비가 오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We will not go to the beach 우리는 해군이 안 할거야 We will not go to the beach because it's raining 하면 되겠습니다 Since we are seeing that now that I'm gonna Seeing that Because seeing that it's raining I will not go to the beach We will not go to the beach 마음대로 하세요 잡섭사는 아무거나 인간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도가 다르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근데 인간은 다르다 저는 동사 주동 주동목 주동목이니까 그래서 men differ men differ from animals in that they can think and speak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men differ men differ from animals in that they can think and speak speak and think 해도 되죠 자 그들은 운이 좋았다 they were lucky they were lucky 왜냐하면 화대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they were lucky since no one was hurt in the fire 아까 저기서는 알았거든요 여기 뭘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it's so much that 그렇게 했나봐요 it's so much that it's so much that it's so much that they were lucky so much that no one no one was hurt in the fir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저기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 it's so much as 이랬고 it's so much as they were lucky it's so much as no one was hurt in the fire 나는 말이 아파서 오늘 주문을 해야 할거야 그러니까 thing is how I have a headache 아마 thing is how 라고 아까 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thing is how I have a headache I won't be going to war today 이렇게 I won't be going to war today thing is how thing is how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많이 이렇게 thing is how 라는 말을 써 버리면 원어민들은 기절초풍이 부릅니다 여러분 영화에 기절초풍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영어를 배우냐 어떻게 배우냐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솔직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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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는 어떻게 자랑 좀 하죠 미국에서 내가 영어를 하면 너는 다시 도대체 어디서 영어를 그런 고급스러운 영어를 배우냐 나한테 그래요 난 배우지 없어 다 혼자 그냥 막 무식하게 그냥 아무거나 다 해버렸지 눈에 보이고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조금씩 네 자주 안쓰는 것도 이렇게 쓰면 막 놀라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즐겁다 우리는 어디서 나는 머리가 다 샜고 우리는 이미 평값을 지불했으니까 가는 편이 있나 하는 편이 있나 물론 we had better go had better go 으로 써도 되지만 we might as well go we might as well 쓰면 더 차원이 높잖아요 그래서 we might as well go since we have already paid for tickets 우리는 이미 평값을 지불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어디서 인간적으로 간이기 때문에 간이하기 때문에 난 어떤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들어간다 여기 이 때문에 뭘 썼어 아 in so much that in so much that it is humanly possible in so much that it is humanly possible 써도 되고 since it's because 아무나 써도 됩니다 이제 말할때는 물론 in so much that it is humanly possible we try not to lie we try not to lie about anything 아무곳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안한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니까 내가 그 세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사실이니까 granted 아마 여기서 granted 이를 썼던 것 마지막이 있으니까 granted the story is true there is not a lot there is not a lot you can do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자 because cause 이 미국 애들 말할때 여러분이 응원합니다